각별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군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브로킹 상황에서도 1루 주자가 방심은 하면 안 된다. 5루 주자가 넘게 떠올랐습니다.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유격수 비켜주고 좌익수 내려오면서 잡았습니다. 3루 주자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. 2아웃. 오고 스윙 섬진. 본인이 직접 끝내는 최원태. LG 트윈스의 찰로는 3루로. 방법을 잘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. 3불. 고의사구, 자동 고의사구로 라모스를 1루에 보냅니다. 3불이 된 상황. 방법을 잘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. 3불. 고의사구, 자동 고의사구로 라모스를 1루에 보냅니다. 3불이 된 상황. 자동 고의사구. 주자 1루.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. 라모스 선수가 어안이 좀 벙벙해 했습니다. 확실하게 체크하는 그런 모습이네요. 스윙 삼진으로 오늘 경기의 마지막 아웃 카운트가 잡혔습니다. 키움과 LG가 이제 순위를 바꿉니다. 스코어 8대3.